으 으 으 으 으 으 찍었어 그 토막이 있다니까 망가오세요 열망 마오세요 아 뭐 시험 펴졌다고 우선가 외져버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안 된다 그러지 그릇도 왔잖아요 들어오게 들어왔어 이리 오세요 꼬망 꼬망 오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또 전문가야 밑에 풀이 있네 네 수초 밑에 대세요 어 어 어 으 으 아 아 지금 마치다 우렁이 도왔다 진짜 이거 물에 심물에 잠그고 와야 되는데 잠깐 우렁이 도왔어 우렁이 도왔어 왜 이거 우렁 여기 수초 있는데 여기 있었나봐 수초에 우렁이 있었나봐 아 나왔다 기다려 어디서 나가버리 그럼 우렁을 잡았어 기다려야 돼 아 나가버리 기다려 기다렸다가 한 방에 가까이 붙었을 때 이거 갈 때 하루 저녁 드신 거를 담궈놨다가 들고 나와 오 오 오 오 오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고맙 있어 많이 들어봤다 음 오 좀 물에다 비쳐 라이트를 물에다 비쳐줘 오 나이크 와 엄청 들어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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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만, 끝채붙게 되겠다. 아니, 아니, 아니. 내 줄도 좋고. 끌찍 가져가야겠다. 안 되겠다. 니가 니 손이 안단다. 끌찍 가야 되겠다. 왜냐면, 손이 안단다. 아까 전문에 손이 닿았거든? 조심, 조심. 형님, 형님 잡아요. 손 조심하세요. 자, 밑에 밑구정만 딱 잡으면 되겠네. 오케,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아, 빨리 나가는구나. 한 열대, 열대만. 쟤네들은 저, 쟤들이 이제 생랭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니까. 하하, 여기. 아, 이게 쫄지가 있으니까 좀été 좋네. 네, 네, 예. 오케이, 오케이. 아,하하, 하하하, 하하. 아,하하, 하하하. 그냥 뱉다고는 그냥 갓마리씩 그냥 죽은 모양이 있더라 안그러면 이거 제깔 닿으면 입지가 않겠네 아 근데 이거 손질은 이제 한참 걸려요 네 손질 문제에 손질을 세껴야 되니까 와 저는 한 몇백만이 있어 바닥이 있어 와 야 왠 소라를 다녀.. 어 뭐야 이거 아 있어 있어 바닥 들어왔어 살았어 아 겨우전화는 그냥 막 크는덩이 새전화 오면은 네 그렇군요 조금 기다리면 너 와 한테 이루고 털어 던집니다 음 잘 던졌다 바뀌고 안쪽으로 얹어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가 오징어? 오징어? 응.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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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